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인희입니다. 네, 머니 네버슬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밤사이 미증시는 하루 만에 반등을 했고요. 다오지수가 어제 시장에서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밤사이에도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 D-1위를 앞둔 가운데 시장에서는 CNBC 보도에서도 나오지만 엔비디아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주식이 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죠. 초반에 좀 부진했었던 주가가 좀 반등을 보였고요. 시장은 전체적으로 장 초반보다는 또 우상향하는 모습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3대 지수 S&P500 지수 강부합권 마감하면서 5,625포인트 선 마쳤고요. 나스닥 지수는 0.16% 상승한 17,754포인트 선 다오지수도 0.02% 소폭 오른 4만 1,250선 회복을 했습니다. 네, 간밤 소비자 신뢰 지수가 공개가 됐습니다.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일반 소비자들의 경계 침체에 대한 우려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국 컨퍼런스 보드는 8월에 소비자 신뢰 지수가 103.3으로 지난달 101.9보다 상승을 했다면서 지난 2월 이후에 최고치라고 공개를 했습니다. 8월에 기대 지수는 82.5로 집계가 됐고요. 7월 수치도 기존의 78.2에서 81.1로 올라가면서 두 달 연속 침체 기준선 80을 웃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제유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국제유가의 변동성이 원체 크다 보니 계속해서 흐름을 짚어드리고 있는데요. 너무 가파르게 빠르게 올라간 탓일까요? 간밤에는 국제유가가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리비아 석유 생산 중단 소식에 어제 WTI, 브랜트유 모두 다 3%가 넘게 올랐었죠. 그런데 골드만삭스가 생산 중단은 단기에 그칠 것이다 라는 전망을 간밤에 내놓으면서 2%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WTI 배럴당 75.5달러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 하루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간밤 올랐습니다. 1%대 상승을 보여줬는데 경계감 최고조 모드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간반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엔비디아의 실적 보고에 대한 위험이 다소 과소평가됐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현재 낙관론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의 실적과 관련한 하방 위험을 지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 시장이 너무 우호적인 면만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엔비디아 매출이 300억 달러도 넘을 거다라는 목소리가 나와주고 있죠. 2분기 실적과 함께 3분기 가이던스가 앞으로 주가 향방에 키를 쥐고 있을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살펴봤고요. 맵 확인해 볼까요? 네 전체 시장 분위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조가 좀 나타났습니다. 지수 자체는 초록불을 모두 켰지만 그래도 종목별로 보자면 하락 종목 수도 꽤 눈에 띄는데요. 일단은 우리 반도체 관련한 종목부터 보도록 하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엔비디아의 주가는 1.4% 강세를 나타냈고요. 브루드컴 1%, 퀄컴의 주가도 2%대 강세 보인 가운데 아쉽게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1%대 하락 바로 옆에 있는 인텔의 주가도 소폭 하락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9월 9일 신제품 발표를 앞두고 있는 애플 드디어 공개가 되는데 과연 그 아이폰 16 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시리즈이기 때문에 과연 이번 실적 발표 이후에 애플의 주가가 어떻게 될지도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0.37% 밤사이도 올랐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강구합권 수준 마감됐습니다. 반면 구글과 메타의 주가는 하락했습니다. 특히 메타 같은 경우에는 사명까지 바꾸면서 메타버스 그리고 증강현실 관련해서 엄청나게 더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오늘 들려온 밤사이 들려온 소식에 의하며 메타버스 관련한 플랫폼을 결국에는 서비스를 곧 종료한다라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기류가 AI로 집중되고 있는 만큼 사업을 선회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인 거죠. 주가는 밤사이에 좀 조정을 보였고요. 그리고 테슬라나 아마존의 주가도 모두 하락했습니다.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1.8%로 M7 종목 가운데 가장 부진했습니다. 반면 최근에 넷플릭스 이야기 참 많이 하죠. 넷플릭스가 정말 그 저점 대비해서 정고점을 회복할 정도의 주가의 퍼포먼스가 대단합니다. 컨텐츠 관련한 공룡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넷플릭스의 주가도 사상 최고치에 계속해서 경신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바로 옆에 있는 스타벅스, 맥도날드, 치폴레를 보자면 스타벅스의 주가 오늘도 올랐습니다. 3%대 보니까요. 연초에 기록했었던 고점에 모두 다가오고 있습니다. 스타벅스 정말 저점 대비해서 빠르게 주가 회복을 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치폴레의 주가도 2%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필수 소비자 쪽은 좀 엇갈렸는데요. 코스티코, 코카콜라, 월마트 정도는 좀 올랐지만 페시코나, PNG, 그리고 에스티로더 종목은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국제유가 하락과 함께 에너지 주들은 전반적인 조정을 보였죠. 엑스모빌 0.9%, 쉐브론도 1%대 하락 보였고요. 코노코필립스, 옥시덴타, 페트롤리움 등의 종목들도 1% 아래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일라인 1리의 주가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등하는 모습 보였는데, 일라인 1리가 그 재바운드 관련해서 좀 저렴한 라인을 또 출시한다라는 내용이 전달되고 있죠. 기대감의 주가는 많이 오를 줄 알았지만 크게 오르지는 못했고요. 0.4%대 강세. 반면 존슨앤존슨이나 에브비 등의 종목들은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 주들은 전반적으로 반등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소프트웨어나 장비단에 있어서는 여전히 좀 방향성을 찾고 있는 모습이고요. 금융주 움직임도 혼조를 보였습니다. 버크셔의 서웨이가 1% 넘게 올랐지만,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시티그룹 등의 종목들은 모두 쉬어가는 모습이고요. 제이피모거는 0.4%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이어서는 오늘 짠 특징적인 종목들 한번 정리해볼까요? 네 가지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마존 올라와 있는데요. 아마존이 AI 음성비서 알렉사를 공개한다, 오는 10월에 출시한다라고 워싱턴포스트에서 전했습니다. 알렉사 업그레이드는 2014년 출시 이후에 지난해 9월에 대규모 개편이 있었고요. 13개월 만에 이번에 또 다른 소식을 전해온 겁니다. 월간 최대 10달러의 구독 서비스로 운영이 된다고 하고요. 알렉사 출시가 가시화가 된다면 이제 AI 음성비서 관련해서 경쟁 구도가 정말 치열해질 것이라는 평가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4GPT, 오픈 AI가 지난 5월에 공개를 한 바 있었죠. 그리고 구글도 프로젝트 아스트라를 연내 출시할 것으로 이야기가 오가고 있고요. 애플 9월에 이제 아이폰 16 신제품이 공개가 되죠. 그 신제품의 자사 기기에 시리를 탑재할 것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면서 앞으로 관련해서 어떠한 경쟁이 만들어질 것인가가 하나의 또 관전 포인트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간밤 정규장에서 아마존은 쉬웠습니다. 1%의 하락세 보여주면서 173달러의 종가가 형성됐습니다. 두 번째로는 일라이릴리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맵으로도 살펴보셨는데요.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간밤 일라이릴리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지 않는 환자들을 위해서 제바운드 주사 용액을 따로 판매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소비자들이 직접 주사기를 마련해서 용액을 넣고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GPL-1 50% 정도는 더 저렴하다. 그러니까 여타 다른 비만 치료제 대비해서 한 반값 수준으로 가격이 나올 것으로 이야기가 되면서 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수요가 있었다 보니 공급 부족을 겪고 있었죠. 이렇게 주사 용액을 내놓게 되면서 공급적인 측면에서도 앞으로 개선이 많이 될 거다라는 평가가 줄을 잇고 있었습니다. 일라이릴리의 패트릭 존슨 사장은 이번 바이올 출시를 통해서 제바운드의 미국 내 공급이 크게 확대가 될 거다라고 목소리를 키우기도 했었는데요. 간밤 그렇게 탄력도가 높지는 않았습니다. 0.4% 상승 보여주면서 954달러에서 장문을 닫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살펴볼게요. 실적 발표 엔비디아가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은 반도체주 비상이 걸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힌덴버그 리서치가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에 대해서 공매도 포지션을 공개를 했고요. 회계 조작 혐의를 제기를 했습니다. 지난 2008년에 슈마컴이 재무제포를 공개를 하지 않아서 일시적으로 나스닥에서 상장이 폐지된 바 있었는데 이때 스캔들의 연료가 됐었던 임원들을 다시금 고용했다라는 사실이 포착이 됐다고 하고요. 2020년에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회계 공시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받았었는데요. 그 과징금을 납부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사업 관행을 개선하지 않는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상습범이다라는 표현까지 써 붙였는데 일단은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소문과 추측에 대해서는 우리는 대응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한 상황입니다. 간밤 2.6%의 하락으로 547달러에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종가가 만들어졌습니다. 네 번째로는 넷플릭스 보겠습니다. 넷플릭스가 최근 자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정말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도 고가 부근에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간밤 에버코어 ISI는 넷플릭스의 재무가 가장 강력하다면서 우호적인 스탠스를 취했습니다. 구독 계획을 통해서 역사적 가격으로 되돌아간다면 주식의 수익 상승이 있을 것이라면서 재정적, 근본적, 경쟁적으로 올해 본 것 중에 우리가 본 것 중에 가장 강력한 게 넷플릭스다라고 정말 우호의 목소리를 내놨었고요. 그리고 목표 주가도 750달러로 올렸습니다. 올 한 해 넷플릭스가 40%가 넘게 올라갔다고 하는데 현재 주가 대비 한 8.9%는 더 올라갈 수 있는 가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네 가지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좀 더 자세한 미국 주식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머니 네버 슬립 이희림 팀장과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머니 네버 슬립은 프리미엄 미국 주식 컨텐츠를 여러분께 매일매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 검색창에 머니 네버 슬립을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미국 증시 체크 포인트는 뭘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불안불안한 고용 데이터. 사실 지난 8월에 급락을 야기시켰던 게 그 실업률 데이터였죠. 그런데 지금 고용 데이터가 불안하다. 이러면 안 되는데 얼마나 불안한 겁니까? 네 인플레이션이 가장 큰 문제였던 지난 몇 년은 물가 데이터가 가장 중요했었는데요. 요즘 들어서는 상황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진 만큼 고용 데이터가 더욱 중요해졌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투자자들 역시 매주 발표되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나 고용보고서 등을 주의깊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날 설문조사에서 고용 관련 심리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시장에는 전반적으로 불안감이 가중됐었는데 미국 콘퍼런스 보드에 따르면 8월 소비자 신뢰도 설문조사에서 일자리가 풍부하다는 대답은 32.8%를 기록하면서 전달 대비 0.6%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또 2021년 3월 이후에 최저치였다라고 확인을 해볼 수 있겠고요. 이 수치는 6개월 내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일자리를 얻기 어렵다는 응답은 지난달보다 0.1%포인트 상승한 16.4%를 기록하면서 마찬가지로 2021년 3월 이후에 최고치를 찍기도 했습니다. 물론 설문조사만으로 노동시장의 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단편적인 정보에 불과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오는 29일 발표될 예정인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와 또 그 이후에 나올 8월 고용보고서 등을 반드시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9월 금리 인안은요. 이미 확실히 되고 있지만 또 노동시장이 어떤 상태인지 알아야 미국 경제에 대해서 가늠해 볼 수 있을 테니까요.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유림 팀장님이 할 얘기가 남았는데 제가 끼어들어서 죄송합니다. 향후 발표가 되는 고용 관련한 데이터가 더 주요한 변수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번 주에 PC 발표도 예정돼 있는데 PC 얘기는 쏙 들어가고 고용 관련한 얘기가 더 많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한 데이터도 이 시간을 통해서 전달 드리겠습니다. 자, 한입뉴스 오늘도 4가지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한입뉴스는 엔비디아 소식입니다. 3천억 달러가 움직일지도가 헤드라인입니다. 엔비디아 관련한 옵션 트레이더의 거래 내역을 확인해 봤더니요. 실적 발표일 총 최대 3천억 달러의 변동성을 예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다행인 건 옵션 트레이더들의 배팅을 한 방향을 보니까 하락보다는 상승 쪽에 배팅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다행인 것 같은데요. 엔비디아 소식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옵션 트레이더들의 거래 내역에서 흥미로운 내역이 포착이 됐습니다. 엔비디아의 시가 총액이 실적 발표 당일에 최대 3천억 달러까지도 변동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건데요. 트레이더들은 이날 엔비디아의 주가가 최대 9.8%까지도 움직일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하락보다는 상승 가능성에 더 배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런 옵션 가격 반영은 엔비디아의 주가의 높은 변동성과 또 AI 관련 낙관론이 만든 현상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한입뉴스는 애플 소식 확인해 보겠습니다. 애플 소식이라기보다는 GM 소식이죠. 애플 출신의 인물을 GM이 채용을 했는데요. 팀트워달이라는 분입니다. 이름이 참 어렵네요. 제품관리 부사장으로 채용을 했는데 팀트워달이라는 인물은 애플에서 에어팟과 애플 TV 등의 제품을 총괄한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서비스나 자율주행 관련한 경쟁력 강화를 GM 쪽에서 전략적으로 관련한 인물을 채용한 겁니다. GM 소식 확인해 볼까요? 네, GM이 소프트웨어 서비스 부문을 강화하고자 애플의 전 임원인 팀트워달을 제품관리 부문의 부사장으로 채용했다고 합니다. 투어달은 애플에서 에어팟, 애플 TV 등의 제품을 총괄한 인물이라고 하는데요. GM은 소프트웨어 서비스, 자율주행, 전기차 분야에서 이런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실리콘밸리 기술 인재들을 영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비용 절감을 위해서 중간 관리자를 천 명 이상 감축할 계획도 지니고 있다고 하는데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다소 난항을 겪고 있는 GM의 모습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는 페라리 소식입니다. 아이비에서 페라리에 대한 긍정적인 뷰를 내놔서 주가도 올랐는데요. 모건스탠리입니다. 페라리 좋습니다. 모건스탠리에서는 페라리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경쟁사다 비해서 뛰어난 성과를 달성했기 때문이다가 그 배경이 됐고요. 브랜드 충성도를 봐도 좋고 낮은 중국 시장의 의존도가 성과가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페라리 꿈의 차인데 자세한 소식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모건스탠리의 아담 조나스 애널리스트가 페라리의 목표 주가를 400달러에서 520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27일 페라리의 주가는 489.26달러의 장을 마감했는데요. 조나스 애널리스트는 페라리가 올해 경쟁 자동차 제조업체 및 명품 브랜드 대비 뛰어난 성과를 나타냈다고 말을 했습니다. 강력한 브랜드 충성도 및 중국 시장에 대한 낮은 의존도 덕분이라고 분석도 덧붙였는데 페라리의 중국 매출 비중은 2023년 약 10%에 불과했고요. 신차 구매자의 74%가 기존 고객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락인 효과가 제대로 되고 있다는 모건스탠리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페라리 차를 한 번 타본 분들은 계속 타겠죠. 돈이 많으실 테니까요. 마지막 소식은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소식입니다. 힌덴버그 리서치에서 타겟을 이번에는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로 정한 것 같습니다. 관련한 리포트, 공매도 리포트를 발행을 했고요. 회계 거래 문제를 언급을 했고 관련한 내용이 전해지자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전일장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슈퍼마컴은 사실 과거에 SAC 조사로 벌금을 납부했던 이력도 존재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확인해 볼까요? 공매도 리서치 기관인 힌덴버그에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에 대해 공매도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힌덴버그는 슈퍼마이크로의 회계 문제, 또 공개되지 않은 관련 거래, 제재 및 수출 통제, 고객 문제 등을 지적하고 나섰는데요. 이에 27일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의 주가는 최대 8.7%까지 하락을 했다가 일부 회복하면서 2.64% 감소한 547.64달러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슈퍼마이크로는 과거에도 회계 문제로 SAC의 조사를 받았으며 2020년에는 이를 해결하고자 또 재무보고서를 수정하고 벌금을 납부한 바도 있습니다. 네, 새 타깃이 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사실 과거의 힌덴버그 리서치가 타깃으로 설정한 기업들의 주가가 안 좋았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좀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 종목뉴스 첫 번째 이야기는 일라인 릴리 이야기입니다. 비만 치료제 잿바운드를 공급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반값 잿바운드를 출시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일라인 릴리가 새로운 소식을 전해왔는데요. 비만 치료제 잿바운드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새로운 전략을 시작하고 있다고 합니다. 27일 일라인 릴리는 잿바운드 2.5mg 및 5mg 단일 용량 바이알을 공급하기로 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단일 용량 바이알의 가격은요. 다른 모든 비만 치료제 정가에 비해서 50% 이상 할인된 가격으로 책정됐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바이알은 의약품을 담은 작은 유리병 혹은 플라스틱병으로 주사제를 보관하는 데 사용되는 거라고 합니다. 즉, 일라인 릴리는 잿바운드의 주사제만 별도로 판매를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라인 릴리는 현재 소비자 직접 판매 웹사이트를 통해서 2.5mg 및 5mg 1회 투여량 바이알을 각각 399달러와 549달러에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환자들은 일반적으로 2.5mg 용량으로 치료를 시작해서 점차 용량을 늘린 후에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 유지 용량을 복용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일라인 릴리의 최고 운영 책임자는 비만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이 만성질환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필수적인 치료와 관리에 오랫동안 접근하지 못했다며 치료의 보험 적용 범위와 또 경제성을 확대하는 것은 비만 환자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위조나 또 가짜 비만 치료제를 좀 막기 위해서 일라인 릴리가 다른 전략을 펼치고 있다고 하는데 뭘까요? 위조품을 막으려는 일라인 릴리의 움직임이 또 포착되고 있는데요. 일라인 릴리는 소비자 직접 판매 웹사이트를 통해서 바이아를 배포하면 환자들이 정품 잿바운드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위조나 또 가짜 비만 치료제를 경계하고 있음을 굉장히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고요. 일라인 릴리는 이번 바이앨 판매 소식을 전하면서 위조품과 가짜, 또 안전하지 않거나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의 확산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대중을 보호하려고 회사는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라인 릴리는 지난 1년 동안 미국 전역의 웰빙 클리닉과 약국을 고소하면서 불법 버전의 체중 감량 및 당뇨범 치료제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일라인 릴리의 입장에서는 잿바운드와 마운자로 모두 미국에서 특허 보호를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지는 종목 뉴스는 중국 전기차 이야기입니다. 샤오펑이 2만 달러도 되지 않는 저렴한 전기차를 판매하기 시작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중국의 대표 전기차 기업 중 하나죠. 샤오펑이 2만 달러도 되지 않는 저렴한 가격의 전기차 판매를 시작합니다. 27일 CNBC에 따르면 샤오펑의 대중 브랜드인 모나의 일부 모델을 1만 7천 달러 미만에 판매를 한다고 하는데요. 모나 M03의 쿠페 기본 버전은 11만 9,800위원에 판매될 예정이라고 또 합니다. 이는 1만 6,812달러에 해당하는 가격이라고 체크를 해볼 수 있겠고요. 모나 M03의 사전 판매는 지난 8월 8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기본 버전의 상위인 맥스 버전은 2025년 설 연휴 이후 배송이 시작된다고 하고요. 이 기본 버전의 출시일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고 또 합니다. 테슬라도 뭐 저가 공세하겠다라고는 하지만 이런 중국 기업에게는 밀릴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샤오펑의 입장에서는 테슬라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의 모델을 내놓은 건데요. 테슬라의 가장 저렴한 차량인 모델3는 지난 4월 가격 인하 후에 중국에서 23만 1,900위원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M03의 가격인 11만 9,800위원보다 2배 이상 비싼 가격이라고 또 확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테슬라 차량의 퀄리티와 기술력이 더 뛰어나지만 샤오펑도 이 기술 격차를 좁히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샤오펑은 2023년 8월 차량 호출 서비스 기업인 디디로부터 인수한 기술을 사용해서 모나를 제작했습니다. 모나의 프로젝트 매니저는 M03 기본 버전의 운전자 보조 기술은 디디에서 제공을 한 것이고 또 고급 버전은 샤오펑에서 제작을 했다고 밝혔죠. 전기차 가격을 낮추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배터리입니다. 이 프로젝트 매니저는 배터리가 전기차에서 가장 비싼 부품인데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 덕분에 모나의 비용을 낮출 수 있다며 이렇게 경쟁 부분에서 가격 우월을 가져갈 수 있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네, 이렇게 중국의 저가 전기차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머니네버슬립 이유린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머니네버슬립은 프리미엄 미국 주식 컨텐츠를 여러분께 매일매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 검색창에 머니네버슬립을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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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